정부가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내외 경제현안을 점검했습니다.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격화하는 중동사태와 관련해 범부처 비상대응 체계를 통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면서 과도한 금융, 외환시장 변동성에는 관계기관 공조로 신속히 상황별 대응 계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0.1% 그친 것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 등의 수출 지원을 강조하며 경기 불확실성에 각별히 유의해 대내외 여건과 부문별 동향을 연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.